비슷하지 않을까? 떼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. 왜요? 왜? 별로 좋은 것도 아니라면서. 아니. 띠부띠부 씨. 심판하는 거야 심판? 얘 그냥 모으는 그건가 봐. 아 그럼 뭐 해? 그럼 잊어버리잖아. 아니 그래도! 그래도 애기 때는 이런 거 좋아했잖아. 나 애기 때도 엄청 많이 모였어. 무슨 카드 많이 모였어. 너 지금 어른인 줄 알아? 맞아. 넌 지금 뭐라고 생각해? 거북이. 나 오래 살겠네. 심화 진짜 가끔. 나 원래 사고 싶지 않지 진짜. 심화는 가끔 진짜 귀여운 거북이처럼 생긴 날이 있어요. 거북이 얼굴. 그런 날이 있습니다. 그런 날이 있어. 여러분! 이 케이스 갖고 싶어요? 안돼요? 안돼요.